오늘의 영상 포인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록코너 외래어 안쓰기 스쿼드 오늘은 변태 대시 변태같은 룰로 게임을 한다 외래어 안쓰기인데 스쿼드가 없어 대충 이런식으로 주구장창 걸려댄다 외래어 쓰면은 벌주 한 잔이야 벌칙이다 벌주 쌓인거는 김교정2에 올립니다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언젠가 만나면 찍어올릴 예정이다 그럼 즐겁? 야! 야 바로 갑니다 지금 녹화 바로 시작했는데요? 잘라 다시 시작해 우츠를요? 우츠를 자르라고요? 자 이번 컨셉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록코너 외래어 안쓰기 스쿼드 외래어 안쓰기인데 스쿼드가 뭐 야 게임 시작 딱 하는 순간 딱 시작이야 외래어 쓰면은 벌주 한 잔이야 벌주 쌓인거는 김교정2에 올립니다 나중에 만나가지고 진짜 마시는거 영상 찍어서 올린다고요? 네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건 빼박이네 나 이거 벨트 벗었어 시작! 어? 어? 아 근데 시작 전이었어 시작 전했어? 아 시작 전이었어 일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갈까요 여기? 어디요? 여기 어디요? 내려가려면 뭐 눌러야돼 이거? 이거? 자판기 어떤게? 2, 1 자 모두 힘내자 야 그거는 평소에도 안하던거야 인마 근데 서로 이런거 불러 우리? 3번 닉네일 어? 한잔? 미쳤네 한잔 야 2번 위치 사람? 어? 나 죽어 어휴 쓸모가 없어 2번 한심해 가자 도와주자 이미 황천 친구에 복수를 하지 않겠단 거야 과감하게 버리긴 너무 안겨 정말 못한다 3번이랑 1번이 이거 맞으면은 어? 광닫 아아아아아아아ㅏ scam 으아아아아아아앜 진짜 안 나와나 머저리처럼 말하네 여기를 가는 나 저거 알아 짱구야 냉구다 집중하다보니까 말을 잘 못하게 되네 대포를 쏴버렸는데? 나랑 이윤 자동차 타고 가실 승부분을 좋아합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 오케이 오케이 어? 어? 방금 뭐야? 어? 두 번이나 말했는데? 그러게 두 번인데? 어? 어? 언니 왜 이쪽으로 점프해? 어? 세 번? 어?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못하겠어 우와 이건 좀 한 번에 했으니까 한 잔으로 봐주세요 너무 많아요 애교 한 번 떨어봐 아잉 잘 들었고요 하하하하하하 뒷변에 긴 범보 그러고 어어? 어? 뭘 변해? 난 귀신이야 난 다 들어 우와 잘한다 우리가 그냥 그냥 지고 우와 ㅂㅂ ㅂㅂ 아 근데 우주대 폭발 노래는 무의식 중에 부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주대 폭발 아니야? 이 녀석 개많아 주세요 주세요 줘 줘 줘? 어떤 걸 몇 개 줘? 그 진통제 두 개나? 근데 왜 생각까지 하잖아 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부려? 하하 어? 야 방금 말했어 어 나 들었어 음료수는 왜 안 주시죠 근데? 안 줘 이 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여러분 저 이거 열쇠 있는데 이거 좀 사용하죠 어어어어어 바로 도와주러 갑시다 라밤 ont inflamm 던진건 할까 던진건 planets 아니 여기에 적어놨어요 아 여기 있구나 나 왜 이 아이씨 아 진짜 저기요 난 4에요 난 가만있음 아무도 몰랐어 아 근데 본인이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양심적인 거라고 하던데 야 이런 거 두려워하고 말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팍팍 말해주는 것도 왜 자꾸 말이 끊기죠? 어 뭐요? 잡아 먹히셨네 그냥 오잉 원래 이런 거 한글날 한글날 때문에 매일이 한글날인 것처럼 살면 되지 더 이상 치킨은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왜요? 오히려 내 같은 일이 다 있어 알겠습니다 나 6배율 있어 6배율 줄까? 주시겠어요? 너 총 뭔데? 좋은 겁니다 뭔지 말해줄 때까지 안 줄 거야 좋은 겁니다 뭔지 말해줄 뭐라 말해야 되는데 말해 좋은 겁니다 일로와봐 붙자 좋아요 리액션이 급격히 어? 주의하세요 화내지 마요 다들 날 잘 따라오고 있네 아니 다 비슷비슷해졌네 이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갑자기 정신이 흔들렸어 갑자기 떠오르는 그게 되셨네 아 근데 영어만 안 되는 거야? 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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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합시다 외래요는 조금 공범해가지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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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주스 있으신 분 주스?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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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줘 써줘 얘 먼저 잡아야돼 1번 2번에도 있다고 잡았습니다 자 앞쪽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딘가요? 어허 안녕 고마세요 나 살릴 수 있는데 근데 예 갑니다 그쪽에 있다니까 어? 어? 야 어떻게 2번이 살아남았냐? 근데 이거는 정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데? 그래요 통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주를 얼마나 덜 먹느냐가 중요해졌거든요 오히려 죽는 게 마음 편한데? 마음이 편할 때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더라고 나 왜 내장이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립시다 내립시다 허리다 cement 헉 말도 없이 내리네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저기있다 능선 1핑에 1핑에 봤다 우리 봤다 하하하하 2번이나 말했다고? 2번... 말하셨죠? 자 집중합시다 저분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저 친구를 죽이러 가겠습니다 아니 7534 7534보래 하하하 야 왜 3번이 제일 적어 나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 진흥이 낮아서 영어를 모르는 거야 아 나 지금 좌에는 좀 하고 있고 운회는 못 생각하고 자네 운회 둘 다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한 번만 밖에 없네 여덟 일곱 좋아 좋아 여섯 오 오 오 오 저 친구도 동료가 없는 거 같죠? 그럼 또 있잖아 못 봤어? 네? 있잖아 여기 40대 아니 아니야 그냥 자기장 들어가 그냥 어 나 풀 수 있잖아 오 여기 저 괜찮은데? 2명에서 같은 생고 확정 죽임 오 좋아요 죽자 통방 먹나 이거? 3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 먹을 게 없어요 3명이 같은 팀인데 어떡해? 총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이거 방금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았다? 뭐? 말 없는 사람 한 명이 저도 듣긴 했다 이거 집중해 잠깐만 너 말했지? 아니야 조용히 예예 3대1이야 3대1 아하 이거면 어쩔 수 없다 잘했네 답을 많은데? 한 명이 있네? 저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? 물론 와 난 안 봐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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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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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군대 버려? 네 군대 버려? 네 군대 버려? 우리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완전 컨테이너 쪽 어? 어? 이 집 다 했잖아 이 앞에 다른 군대가 숨어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공격하러 갑시다 오오오오오 소리가 났어요 2번 나무에 있어요 2번 나무에 제가 갑니다 와아 와아 오오오오 한..대 맞췄어요 저도 한 대 맞췄어요 좋아요 제가 밀게요 한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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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 동료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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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총알이 없어요 저 다섯 총알 주세요 아 5탄 주세요 아니 아니 와아아아아아 용 용님 용님 아아 롱님 롱님 아아 적한테 쏘세요 빨간 총 어? 3번님의 이름을 두 번 언급을 누가? 모르겠어요 소주 한 병 되셨네 아 나야? 어어 주의 주의 아니야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아직 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모습 보여줄래? 제가 쏠 때 잡을게요 총을 바꿨어요 와 рассказыв 계속 할거야? 안하면 다 2병이야 하하 이거는 빠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팀인가요? 둘이 붙었어 둘이 붙었어 팀이야 아 진짜 짜증나 왜 해 두르지 마라고 사운드로 교란 줄게 어? 뭘로요? 집 뒤에 집 뒤에 아주 좋아요 예예 나무 하나요 어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이거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와 총각이다 총각이다 자 마무리 하죠 아니 아홉자는 뭐야 아니 나는 왜 0에서 9이 된 거지 와 결국 내가 제일 좋아 이제 끝이야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신나는 어? 끝을 맺을 수가 없네 네 여기까지 몰래카메라 잘 봤고요 이 벌집은 와 두 자리를 채우고 맙니다 이거 아니잖아 끝났잖아 이거 영상 올라가죠? 나 죽어 나 죽어 저 치사량이라고 치사량이라고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자 그럼 오늘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? 네? 나 0이었는데 그거 어때? 지금 제일 적은 이번 거 5잔 까고 까고 마시죠 어때? 아 그럴까? 좋은데? 나 진짜 치사량이야 진짜로 최정 3015야 그러면 아하 너무 좋아요 3번 님을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이거 어 방금 뭐라고? 뭐가요? 야 이거 끝까지 끈 보람이 있다 빨리 끝내라고 왜 마무리 멘토하라고 오오!!! 끝! 끄Ɇ 감사합니다.